안녕하세요. 여기는 공수방파장입니다. 오늘 공수방파장에서 바로 오늘 사람들 낚시하는 모습을 촬영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에 고기 찍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. 자 줌을 조금 좀 땡기 보겠습니다. 자 사람들의 이름 안씁니다. 자 조금 더 땡겨 볼까요 지금 현재 공수방파장에서는 고등어와 매가리 벵예돔, 숭어, 지금 현재 그런 어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사람들 많다 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촬영하고 있는 자리는 이 자리는 공수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산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 공수 자체 내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고기를 사진을 찍지를 못합니다.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. 계트라 버터는 뭐 안전하니 뭐 뭐 사람이 뭐 진짜 말도 못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공수 솔밭을 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너머에는 넘어서는 지금 사람이 또 얼마나 마요네시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낚시 때 저 한 사람 들었기는 들었는데 지금 뭐를 줌을 조금 더 한번 당겨 볼까요 아 빙거가 줌을 조금 한번 당겨 볼게요 뭐를 잡았는 방법 들겠습니다. 이제 캐스팅이 하는 거네 아 따상만따 자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가겠습니다. 이는 저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이런 사진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 드네요. 이렇게 포인트는 참 좋습니다. 이게 진짜 다행도 어정이 나옵니다.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later. 저희는 이렇게